책은담 121번째 내용입니다. 남의 단점은 반드시 성심으로 덮고 감싸줘야 하니 드러내 퍼뜨리면 단점으로 단점을 공격하는 것이다. 완고한 사람은 반드시 바르게 가르쳐 깨닫게 해야 하니 성내고 미워하면 완고함으로 완고함을 고치려는 것이다. 말없이 묵묵히 지내는 사람을 만나면 마음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면 안 된다. 성을 잘 내고 고집스러운 사람을 보면 반드시 입을 다물고 말을 아껴야 한다. 마음이 어둡고 혼란스러울 때는 반드시 가다듬을 줄 알아야 하고 마음이 몹시 바쁘게 움직일 때는 반드시 가라앉힐 줄 알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어둠에서 깨어나도 또다시 흔들려 어지러워질 것이다. 날이 개고 하늘이 바람빛을 드러내도 갑자기 변하여 천둥과 번개가 치고 바람이 거세고 비가 세차게 쏟아져도 금세 지나가고 밝은 달이 하늘에 뜬다. 천계의 움직임이 어찌 한결같겠는가 털끝만큼이라도 엉김이 있기 마련이다. 넓은 하늘이 어찌는 그대로이겠는가 털끝만큼이라도 그르침이 있기 마련이다. 사람의 마음도 당연히 이와 같을 것이다. 사사로운 것을 버리고 욕망을 누르는 일에 대해 어떤 이는 일찍 알지 못하면 힘쓰기 어렵다 하고 어떤 이는 밝게 알아도 참아내기 어렵다고 한다. 아는 것은 악마를 비추는 하늘의 밝은 구슬이고 힘쓰는 것은 악마를 베는 한자로 예리한 칼이니 이 두 가지는 모두 가볍게 이겨서는 아니된다. 남이 속이는 것을 알아도 말로 나타내지 말고 남에게 모욕을 당해도 얼굴에 드러내지 마라. 그리하면 깊은 뜻이 생기고 많은 것을 얻는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용이 아주 좋기 때문에 남이 속이는 것을 알아도 말로 나타내지 마라. 남이 나를 속이더라도 표현하지 마라. 남이 나를 모욕해도 얼굴에 드러내지 마라. 그러면 깊은 뜻이 생기고 많은 것을 얻는다. 역경과 공궁은 호고를 단련시키는 용광로이자 망치와도 같은 것이니 그 단련을 이기면 심신에 이룹고 이기지 못하면 해로움이 생겨난다. 내 몸은 하나의 작은 천지이니 기쁨과 노여움이 지나치지 않게 하고 좋고 싫은 것을 이치에 맞게 하면 이것이 곧 자신을 다스리는 공부이다. 천지는 위대한 부모와도 같으니 사람들이 원망과 탄식이 없게 하고 만물에 제왕과 병이 들지 않게 하면 이 또한 자상하고 온화한 기상이다. 남을 해치려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되고 남과 맞서려는 마음이 없어서도 안된다. 이는 생각이 느슨해지는 것을 경계한 말이다. 차라리 남의 속임수에 넘어갈지라도 남이 속인다고 미리 생각하지 마라. 이는 살피다가 마음을 상할까 경계한 말이다. 이 두 마디 말을 함께 가슴에 새기면 마음이 깨끗하고 너그러워질 것이다. 사람들이 의심해도 자신의 견해를 굽히지 말고 자기 뜻만 내세우고 남의 말을 물리치지 마라. 작은 은혜를 사사롭게 여겨 큰일을 망치지 말고 공론을 이용해 사적인 뜻을 펼치려고 하지 마라. 너무 중요한 대목이 있어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뜻만 내세우고 남의 말을 물리치지 마라. 너무 고집을 부리지 마라. 작은 은혜를 사사롭게 여기지 마라. 작은 은혜를 누군가한테 은혜를 입었다면 너무 소홀히 생각하지 말고 소홀히 생각하면 큰일을 망치게 된다. 공론을 이용해서 어떤 공적 지위 아니면 뭐 공적인 어떤 의견들 그것을 이용해서 자신의 사사로움 사적인 이익을 펼치려고 추구하려고 하지 마라.